영지! 영지! 오마이갓! 영지! 영지! 버블 시스터지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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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씨는 왜요? 자 이제 왕년부 이번 경연자는 영지씨입니다 아유 영지야 파이팅! 영지 파이팅! 문화가 왜 거기서 나와?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다 영지씨입니다 와 이럴 줄 몰랐다 영지씨를 또 무대에서 만나게 되네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힘들어 힘들면 힘들다 해 아프냐 아프면 아프다 해라 트로트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음악입니다 트로트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는 음악입니다 노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트로트와 오늘부터 1일 하고 싶은 데뷔 18년차 가수 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지씨가 임영웅씨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네요 어허 교수님이래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앉아계세요 제가 그 대학에 첫 강의를 나갔을 때 첫 제자가 실용음악과 10학번 임영웅님 아 그렇군요 저한테는 영지 교수님이 영원한 저의 스타시거든요 영원한 저의 스타시거든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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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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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년부 영지 씨의 무대입니다. 나의 삶에 나 딸이 슬퍼라 어랫도 잊었다 눈물이 숱고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고만 사람만 세워 이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이 순순한 길 길고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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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의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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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의 사랑아 힘드신 내 삶들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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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든지 모두가 걸어가는 이 순순한 그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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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한 그 길로 그리 너무 잘한다 진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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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무대였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자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너무나 힘든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영지아 임영웅 씨처럼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잘했어 오늘부터 저의 트로트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해 그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어떻게 수업을 하셨냐면요 그 대학교에도 교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탁 위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뭐라고요? 어머 야 노래해봐 이런 느낌에 그래서 영웅아 너 오늘 그렇게 볼 걸 그랬다 제 소리한테 아유 노래해봐라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만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교수님께 수업을 들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뵀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이 매번 기다려지고 늘 수업을 받고 나면 정말 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영비 자 왕영구 영비씨 자 올하트로 본선 직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